100일 동안의 마라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벽 4시에서 밤 12시까지 하루 42킬로를 걷는다 골목골목 만나는 만가지의 표정과 악수 아 안녕하세요 나를 응원해주는 누군가의 미소 사장님 누군가의 꾸지중 사장님 40킬로그램이 안되는 내 작은 몸 안에 4천킬로그램은 훌쩍 넘을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있다 더 멋진 세상을 위한 마라톤 걸어서 총선까지 너의 꿈 어디까지 가봤네